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원로 성직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한 분이십니다. 경동교회의 당회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계신 강원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직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 교직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교직생활이라고 하는지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15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은 그 해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그것을 교직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한 50년이고요. 목사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37년이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요즘은 주로 조금 바쁩니다. 금년 더구나 85년은 제가 지금 제일 처음 창립하고 지금 오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금년 5월 7일이 20주년이고 또 제가 또 제일 첫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경동교회가 금년 12월 첫 주일이 40주년이고 또 지금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 기독교가 금년에 100주년이 금년으로서 행사가 끝나고 경동교회가 40주년 되는군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았는데 해방 직후에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해방되던 해죠. 목사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경남도입니다. 함경남도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살던 곳은 군으로서는 이원군인데 이원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은 다복골이라고 합니다. 다복골이라는 말은 제일 가난한 화전민들이 사는 빈농 가운데 빈농인 그런 마을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형제관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형제관은 제 동생이 남자 동생 둘 우위로 누님 아래로는 우리 동생 하나 그런데 제 적은 동생은 유교 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종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의사를 하는 동생 하나 우리 누님은 이북에서 넘어 못하고 누이 동생하고 그렇겠습니다. 물론 소식은 전혀 들으실 길이 없으십니까? 전혀서 소식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도 8.15 하반 후 9월에 넘어오기 전에 뵙고서는 아마 세상 떠났겠죠. 그러셨습니다. 학교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 학교 공부는 국민학교는 제 고향에서 우리 10월에 살았으니까 걸어서 20리 다니는 곳이니까 하루에 40리를 걸었고 중학교는 만주에 가서 했고 그다음에 전문학교 일본에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신학교와 사회학은 미국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하긴 했습니다. 학위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카나다 마니토바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 받으신 게 철학박사이신가 신학박사이신가요? 신학박사입니다. 신학박사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언제 사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것이 제가 중학교 때 건데요. 저 건물이 뭐냐 하면 만주 용정에 있는 용강동 교회인데 저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저건 내가 나가서 세우고 내가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만 중공에 갔다가 온 사람들으니까요. 저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게 서서 지금도 그냥 용강동 교회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럼 벌써 그게 50여 년 되죠? 15세? 아닙니다. 제가 그건 중학교 때니까 18살 때입니다. 18살 때. 18살 때 제가 세운 겁니다. 네, 만주. 저 사진은 언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역시 만주 시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만주 시절은 공부 마치고 만주 저 마창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농촌 일을 하던 때일 거고 이게 아마 중학교 때일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만주입니까? 네, 만주입니다. 중학교 때일 겁니다. 만주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만주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학교를 14살에 나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어서 제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식구 열 몇 명을 제가 벌어먹여 살렸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일상을 살 길은 없고 그래서 만주 18살 되던 때에 제가 딱 용전까지 가는 여비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나이 들었고 나이 들었으니까 다른 데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만주에 실제는 공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은진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학교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주 지금 요사회 학생들이 고학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는데 진짜 고학은 제가 했죠. 철저한 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골에다가 야학교를 시작하고 주일학교 시작하고 해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까지 저런 교회를 다섯 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학생회 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때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을 또 여러 번 만들고 했고 그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 고학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학이면 쓸 곳이 안가요? 고학의 첫째 쪽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식을 오래 했고요. 생식을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되니까 만주에서는 메밀을 갖다가 속 알맹인 국수로 만들고 껍데기는 벽에를 만드는데 껍데기하고 알맹 사이에 떨어진 걸 메밀즈불이라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여덟 사람이 고학을 했는데 나 하나가 살아남고 일곱 사람은 다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람들은 고학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은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일제 만렙에 야간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일본에서 경찰에 가보간 밤낮 따라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만주를 도망갔어요. 언제 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농촌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북에 나와서 고아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일본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고생하다가 병이 심해지게 되니까 병보석을 당했다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고 나서 보니까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벌써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 꼭대기에 타고 서울까지 38선 넘어오는데 열 이틀 만에 9월 20일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죠. 1945년이죠. 1945년. 해방되던 해 겨울이군요. 해방 후 이제 월남하셔서 학생운동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 사진은 혹시 언제 사진인지 기억하세요? 저거는 아마 제가 카나다에 가서 신학사 학위 봤던 때 사진입니다. 저것이 아마 그 시절이죠. 참 아주 호나무수로 잘생기셨습니다. 그때는 꽤 잘생겼는데 지금 아주 더 좋으시죠? 그래서 이남에 와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어디 가서 사느냐 누구 집에 가서 사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무슨 일부터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38선을 넘어오고 보니까 38선이 생겼는데 이북에서 온 학생들이 이북에서 학비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부터 돈만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얼마 안 지난 후인데 내가 미국 사람 서울시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북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 이거 서울에 왔다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네가 해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청군동에다가 아주 좋은 집들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북에서 온 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리약가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먹을 걸 끌어다가 먹이고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히 이제 거기서부터 학생운동에 손대기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온다는데 학생운동에 그때 조직이 있고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생운동이랑 별거 없죠. 내가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강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지만 내가 뭐 그 말도 잘 못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웅변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방 후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학교 수가 280 학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강연하면 거기에 학생그룹이 생기고 한 그룹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학생들의 자연이 돌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이 또 이제 기독청년운동에 관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기독청년연합회 총부를 맡아가지고 또 기독청년운동하고 학생운동 둘을 겸해서 하기도 했죠. 그 당시 한참 그 좌익결이 심하게 참 날뛰죠. 그럼요. 고생도 많이 했었고 투쟁도 많이 했었겠는데 그 학생운동과 경동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제가 그 학생 숙소를 두 군데 다 했는데요. 하나는 그 회현동에다가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모리배한테 그냥 걸레가지고 추운 겨울에 학생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동교회 자리가 천리교 본래 하던 자리인데 지금 한국신학대학에서 천리교 재산 전부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집을 우리가 우리에게 좀 달라. 그래서 장춘 동의는 그 집을 얻었죠. 얻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있게 되면서 우리 어디서 밥만 먹고 해도겠느냐. 우리가 좀 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천리교 사람들이 내비립관으로 북을 메고 을주로 육가에 나가서 그때 당춘도 아니라 동사원장이죠. 그렇죠. 나가서 이제 북을 치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데려와서. 그래서 그 45년 12월 첫 주일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경동교회입니다. 경동교회 40년 됐군요. 저희는 뭐 교회를 세우자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시절의 학생들이 예수민은 학생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그 교회라는 것이 학생들이 다닐 만한 곳이 되질 못한 거 하나하고 또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그 시절에 무교회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를 떠난 기독교 운동이라는 건 나는 그 기독교 운동이라고 보질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 적어도 학생의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경동교회는 사실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경동교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특징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수가 모자라니까 하나 더 세운다는 생각한 게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다른 교회들이 다 지금 생각 못 해내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것을 못 해내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 정신 지금도 국사님 그 설교 벌써 40년 하셨는데요. 그 설교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설교는 어떤 경향에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이 시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15 해방 이후에서 적어도 6.25 이후까지는 어떤 하나의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우리 앞에 참 이만한 희망이 있다 하는 꿈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것이었고 그 60년대에 와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만 불꽃 생각하지 이 사회를 위해서 나가서 뭐 하는 걸 거의 생각 못하니까 그냥 의회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60년대에는 굉장히 광조점이 됐고 그런데 이게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남과 북으로만 갈라질 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빈부의 격차로서부터 정치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양극화가 되게 되니까 이때부터의 강조를 한 것은 화해보금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대립되는 그 대립이 대립에서부터 상호 보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편협되지 아니한 그런 대결주의가 아닌 그 홀네스 온전성이라고 하는 거 회보하는 거 그래서 인간도 인간의 이제 전인간 또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도 두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인 거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 이제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의학이나 구의학 성경에 참 초점을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는 그저 이제 짧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 얘기는 전부 사랑 얘기니까 그러게 말씀해요. 장세기 1장부터 그거 하자면 아마 김 선생님도 한 4년 강의를 들어야 될 게 좋겠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이 많거든요. 야외 엘로힘 뭐 있지만은 제일 정확한 이름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곧 사라이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떤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사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 얻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그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는 아주 제 신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정의를 통해 두고 나타나는 것이지 정의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하나예요. 로맨티즘의 감상주의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 대신에 정의 정의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가 사랑에서 나온 정의가 아니면 부정의도 되어버리고 독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반드시 정의로 이어져야 되고 정의는 반드시 사랑에서 뒷받침받아야 된다. 이제 그것만이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과제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로 대체로 볼 때 소위 보수파 혹은 타개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의 없는 사랑을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 참여만을 밤낮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정의를 얘기하기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호관계 속에서 얘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기본적인 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1957년 10월 16일에 서울에 왔는데요. 부산에서 1953년 8월에 떠나서 와가지고 한 1년 이렇게 한국을 쭉 한 4년 반 동안 변한 이것을 들여다볼 때 여기서 기독교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이제는 무슨 사회와의 관계 여기서 어떤 그 참 영어로는 end 교회와 사회라는 그런 그 end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 그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 사회와 함께 있는 기독교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아닌 것 참 그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살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사회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서 희생을 하고 하는 길이 뭐겠냐 이것을 바르게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도착한 후 1년 동안을 연구하고 나서 59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5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30명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이 100원씩 회비를 해가지고 시작해서 65년도에 이제 저게 65년도에 우리가 아카데미 하우스 기공식을 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재단법인이 형성된 것이 저게 65년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주로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회고 사회고 상관없습니다. 전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조사 연구 그 뿌리를 찾아내면 그 찾아낸 것을 지도자들끼리 풀어야 될 것은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쭉 대화를 통해가지고 서로 다른 점에서 공통점을 찾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는 실제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실천을 할 사람들을 그것을 이제 수원에다가 사회교육원 세워놓고 그것에 교육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는 연구결과와 대화모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출판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연구조사와 대화모임과 교육과 출판 이 네 가지 일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셨군요 그 대화라면 진정한 대화를 뜻하리라고 보는데요 진정한 대화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대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저는 책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돌려앉는 겁니다 돌려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저거는 그 대화 가운데 소위 영어로 말하면 스터디 오리엔티드 다이알로그 어떤 연구지향적인 대화의 저런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저걸 하고 그렇죠 보통 이슈 오리엔티드 그 문제 중심의 대화는 아무것도 없이 돌려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문제 하면 교통문제는 교통순경에서부터 버스 타는 승객으로서부터 어수회사 사장부터 교통부 장관부터 그렇죠 전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신 저기 지금 하나의 대화입니다 저렇게 둘러앉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사회교육 문제라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네 네 네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시고 계십니까 사회교육에 또 얘기가 복잡한데 저는 그 사회교육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의 교육은 절대로 그 주입식인 교육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제 표준이 몇 가지 교육 종류가 있는데 제일 표준되는 것이 사박오일 프로그램인데 사박오일에 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야 3개 이상 안 합니다 네 그러나 강의도 강의로 끝내는 그건 안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각 그룹 토의를 가서 하고 강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강의자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서는 그 참가자들 자신에게다가 문제를 줘서 참가자들이 문제점이 어디 있는 걸 찾아내고 참가자들이 이거 어째야 되겠다는 걸 찾아내고 참가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나가서 이렇게 하자는 과제를 찾아내게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교육의 하나의 첫째 특징인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그 풀어주는 교육이라 네 네 네 네 네 네 둘째는 그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 한창 신문에도 무슨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간집단이라는 이념 요사에는 민주문화 라는 말 씁니다만 네 네 그 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대립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카데미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다리를 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서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사이에 강물이 있어서 못 만나니까 다리를 놓아줘서 만나게 하는 일이다 네 또 때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전화선이 고장이 난 것을 수선을 해 주는 일을 한다 네 그래서 서로 말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그 맥히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 네 네 우리 전화수 성공이라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양극화를 해소를 시켜 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인간화 인간화라는 말도 1970년에 처음 썼는데 네 그때는 그런 말이 신문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인간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 옳은 말씀 네 그것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네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개허는 지 20주년 되죠 네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은 어떤 거 있습니까 20주년의 계기로는 무엇이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게 되면은 네 민주 문화 공동체 형성 하나 같은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그 전 국민의 그 동일하는 콘센서스가 있어요 네 우리는 민주 사회를 만든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 사회라고 하는 게 무슨 헌법이나 고치고 뭐 정치 제도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이 문화의식 자체가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그 민주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자체의 이 문화 풍토가 네 네 어떤 그 민주 문화가 형성 돼져야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겠다 하는 데다가 앞으로의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다 이제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저거는 아마 제가 모르겠는데 67년도에 서독의 루프게 대통령이 왔을 때 네 루프게 대통령이 그때 우리 아카데미를 공식 방문으로 왔어요 네 그때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루프게 대통령 개인적으로 신서가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요 네 그 서독의 지금 대통령 폰 바이제카는 우리 아카데미 모임에 두 번 초청받아서 와서 우리 아카데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간 공직 생활도 많이 하셨는데요 주로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비롯해서 국내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너무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다가 내가 그 많은 일로 염려를 하나 좋은 일은 한두 가지로 좋겠다 그 이야기가 늘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저는 너무 여러 가지를 벌려놓아서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국제적으로만 하더라도 뭐 잘 아는 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와 관계된 기관에 제가 관계를 안 가져본 기관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학생연맹에서부터 아시아 교회 협의회로부터 세계 아카데미 연합회로부터 세계 교회 협의회로부터 뭐 이제 각종 모임에 거기에 뭐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뭐 이런 걸 잔뜩 맡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재작년에 내가 다 벗었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1년에 그저 아마 4개월 내지 6개월은 국제회의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했으니까 그 67년도에 한번 그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그 회의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 67년에 제일 많이 다니신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해는 각 신문사에서 조사를 안 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해 조사를 하니까 내가 나왔다고 많이 와요 헝가리나 혹은 동독 소련 등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제가 한국의 목사로서 공산주의 국가에 처음 갔는데 1980년에 헝가리 갔고요 81년에 서독으로 갔고요 82년에 소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한국 목사로서 공산주의 국가에 가기 때문에 그 저를 초청해 가는 데서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 통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하나씩 이제 따라갔죠 아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그 소련에 다녀온 이야기는 이번에 제가 낸 그 자유쾌하는 진리라는 책 거기에다가 그걸 실렸습니다 네 그거는 참 그 소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럿이 갔다 왔지만 대개 회의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데 저는 방문단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보고 왔죠 가장 인상이 깊으셨던 건 어떤 점이에요? 가장 인상이 깊었다는 것은 이게 공산주의가 돼도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 또 뭐 또 반대할 게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모조리 돈 좀 줘서 네 거기 좀 다 여행 한 번씩 갔다가 오게 했으면 그냥 갔다 오나 뭐 방공교육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가서 한번 보고 오고 나면 다 달라질 텐데 뭐 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아 네 네 한편 그 저희 방송의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맞섰죠 언제였습니까? 네 방송윤리위원회라는 게 제일 처음 생길 때인데 네 얘가 우섭습니다 이 KBS 처음 준공시가 하던 날 저녁에 제가 참석했는데 네 그때 숯불 펴놓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KBS에 제가 자문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이 돼서 네 그게 아마 61년에 돼가지고 66년 말에 그만뒀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가장 역점을 두시고 생각하신 것은 어떤 점에 관심이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 같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다른 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방송에 대한 태도는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구텐버크 활자문화 시대라는 건 다 지나갔거든요 이거 지나가고 이제는 전파문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전파문화는 활자문화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문세대 한글세대 하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이제는 구텐버크 문화 세대하고 전파문화 세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네 전파문화는 머리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 관리를 바르게 하고 이 방송 이 매체가 적어도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의 밑바닥을 네 이걸 뭐 학교 이제는 교사 학교 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방송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그 가장 심층지되어 있는 이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게는 아주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는 말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딜레마가 네 그것이 그 도덕적으나 윤리적으로 건전한데 재미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게고요 그렇죠 아주 재미는 있는데 그게 그게 사람들이 그 심층 세계에 나쁜 여행을 주는 건 그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정말 재미있어서 그 안보곤 견딜 수 없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이 밑바닥에 가서 참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네 그런 방송이 되어져야 되겠다 네 이제 하는 생각은 지금 20 몇 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네 그게 내 생각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이상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커트가 될 테니까 그만 두죠 책은 그동안 많이 들었었죠? 몇 권이나 제가 책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책을 꼭 쓰고 싶어서 쓴 책은 하나도 없고요 네 제일 처음 제가 책을 쓴 것이 1949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에 그 새 시대의 건설자라고 하는 책을 그건 대학생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건 이제 비존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그것이 7개월 만에 6.25 사변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 7개월 동안에 육판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강연한 거 글 쓴 걸 모아가지고 나온 건 아마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한 3, 40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그걸 활자라는 건 자기가 들여다봐도 이게 일생에 없어 앉는 건데 네 저건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릴 길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건 남겨놔도 괜찮겠다 하는 걸 골라서 지금 12권을 묶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 이제 3권이 나올 겁니다 네 앞으로 3권이 나올군요 네 기대합니다 참 대개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아마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하시고 싶은 게 많죠 질문하시고 싶은 상황도 있으시겠고요 12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여기 나오신 젊은 학생들 몇 말씀 말씀 나눌 기회 가져보죠 어느 분이 물어보시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하나 질문을 해드리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요 첫째로 말이죠 그 이 현대 사람들이 걸린 아주 그 제일 무서운 병이 그 육체적으로는 암이지만 말이죠 아주 무서운 병이 산무병이에요 산무병 뭐냐면은 무의미 무관심 무기력이겠네요 그 무의미라는 것은 그 미닝레스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보람을 느끼는 거 이 한 시간이라는 게 내 생명이에요 시간은 황금이다 하는 말처럼 잘못된 거 없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하고 나하고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은 이제는 아주 영급의 과거로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세상에 꼭 내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데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무슨 의미를 가진 생활이냐 하는 데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거 내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첫째로 그 내가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건데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무관심해져요 그 뭐 다른 데 대해서 가령 그 우리나라 문제 사람들 문제 무슨 다른 문제 별로 관심 없어지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의혹이 없어지게 되고 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무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일종의 그 실존적인 좌절 existential frustration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보람 있는 삶이냐 나는 이 전 우주 안에 전 우주 안에 제일 가치 있는 거 하나만 딱 골라라 그게 뭐냐 전 우주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하나 그 무한 가치 그건 나다 이거 유일의 존재예요 유일의 존재인 동생 이건 무한 가치예요 그런데 이거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이건 어차피 가는 거야 가고 낡아지는 건데 이거 골동붐처럼 한 자리에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 쓰자면 제일 가치 있는 데다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이야 온 우주에 있어서 과학인화는 과학인화가 전 우주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람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거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생하는 거 내 시간을 쓰고 내 정력을 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걸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무슨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수단이다 그거야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 없다 현대가 사는 사람들이나 옛날이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게 되면 가치 전도다 결국에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하고 수단을 바르게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 나 이제 그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십시오 네 저 목사님은요 저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든지 행동 양식에 대해서 또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현대 사회를 살다 오면 너무나도 과학이라든지 산업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좀 너무 세분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화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신이라든지 혹은 그 다른 것 자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참 많은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 종교인의 역할이라든지 그 종교인이 꼭 해야 할 의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나는 말이죠 종교인 종교인의 역할 그런 이야기 이전에 결국에 그 모든 사람 결국 난 기독교로 볼 수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난 그거 구별 안 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이것이 무슨 공업에 발달되고 달나라를 가고 햇나라를 가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은밀히 말하면 사차원적인 존재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생물학적인 존재고 심리적인 것이 있고 지성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 아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다 아는 것은 생물학적인 건강 심리학적인 건강 지성적인 발달 이것까지는 대개 다 인식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고 기독교고 무슨 손팅 이거 하고 다른 데 어디에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원적인데 우리 생물인 인간은 태양빛을 받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지성적인 존재는 배우고 분석하고 실험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 무슨 말이냐면 관계 릴레이션쉽을 바로 가지는 거예요 릴레이션쉽을 바로 가지는 거 그거예요 그런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릴레이션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수직선적인 관계하고 수평선적인 관계예요 그 말은 뭐 하나님하고 관계와 인간의 관계라고 해도 좋고 영혼과 시간의 관계라고 해도 좋고 절대와 상대의 관계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이 관계는 분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하느냐 하는 데서 인간의 영이 결국에 병들고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진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되고 부가 발달되고 무슨 GMP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을 바르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인 동시에 특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종교입니다 특히 그것을 기독교가 믿으면 그 신앙을 그런 데다가 실천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성교론을 가지고 개인구원론 사회구원론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지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질문하실까요? 어느 분? 그리스도 3을 추구하는 한 종교인으로서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남북회담과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목사님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질문 전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KBS 이 자리에서 제가 이북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준 충격이 무엇이냐 두 가지 충격을 줬어요 애들께다가 공산주의는 꼭 악마 귀신 이런 걸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애들이 공산주의자를 이북사람 그리라고 하면 뿔을 그리고 이랬는데 뭔가 같은 사람이거든 그냥 쇼크를 준 게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은 이데올로기보다 진하다 우리 같은 동포다 하고 떠들어 댔는데 와가지고 그 윤 뭔가 한 친구가 드렸다 생방송으로 수령님 부르게 되니까 국민들이 뭐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장례식을 몰아는 공원에 갔는데 그 KBS에서 들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당신이 와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왜 그랬냐면 내가 그 이틀 전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북을 보는 태도는 눈을 두울 가지고 봐야 된다 눈을 두울 가지고 보죠 이쪽 눈을 보지 말아라 그냥 한쪽 눈은 내 동포라는 걸로 봐야 된다 한쪽 눈은 공산주의자라는 걸로 봐야 된다 그거야 이 가운데서 한쪽 눈 감다가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주장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 같은 동포가 40년이나 갈라져 살았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내가 쓴 책에다가도 그게 나온다마는 40년 동안 우리가 달라졌다는 들 말이야 4천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40년의 이질성에 뭐 4천년의 동질성보다 난 더 크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는 이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통일은 절대로 감상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 가든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체제와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가령 이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남북으로 무조건 통일했다고 하자 정치적으로 통일했을 적에 내란이 일어나는 것은 남북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이질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 이질성을 극복을 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감상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는 이걸 하면서 해야지 이 둘 가운데 한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되 조급하게 생각하든지 감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안일하게 생각하든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주 반대 그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게 내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나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저희 젊은 세대로서는 그 나라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위 애국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만이 하는 게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 전통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그 여건 다 틀렸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쇼비니즘 그것은 전혀 그 나라를 사랑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민족이란 어떻게 하는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그러질 않으면 이제는 세계가 다 하나인데 무슨 민족이라고 구체할 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코스모폴리타이점 이제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문화나 모든 면의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한국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만 잘 사는 세계가 되어선 안 된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니까 전 세계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고 인류의 문화가 발달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인류라는 건 뭐냐고요 그건 막연한 거 아니냐고요 이 지구 위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서로 좋은 것이 합해서 만들어가는 게 세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특수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것을 살려서 그것을 키워서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므로서 이 세계 공동체에 가장 여기에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특수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인류를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비전이에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지만 내가 뭐 계속해서 한 얘기 했어요 나는 나는 이제 그 이 세계에서요 그 아흔홀째 토인비만큼 위대한 역사가가 나온 일이 없는데 그 역사가가 한 말에 틀린 게 꼭 하나 있어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답 이 균형에 있어서만 문명은 발달된다 했는데 도전이 너무 센 데서도 그 나라는 망하고 도전이 없는 데서도 그건 문명이 발달된다 그런데 이 법칙이 맞지 않는 민족이 둘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거는 이 도전이라는 건 세계에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도전 받은 민족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단일 민족과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를 지금 가지고 여기에서 이 38선이 갈라지고 자원이 하나 두었고 기술 하나 안 가르쳐주고 그런 나라에서 영재재구도 이만큼 발돋움을 해 오는데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저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참으로 어떤 그 지나치게 내가 쇼비니즘 같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좋은 점이 있느냐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한 게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키우자 거야 이것을 키워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민족이 정말 그 이제 21세기를 향해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모든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므로서 지구촌의 평화에 딱 한마디만 더 얘기해 보죠 세상에 나쁜 거란 건 나쁜 건 다 경험해 본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쁜 건 다 경험해 봤어요 어려운 거 다 심지어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제국주의 뭐 그 다음에 뭐 왕권주의 뭐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말이죠 공산주의가 일단 점령했다가 물러간 곳은 지구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모든 나쁜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극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나는 이 민족의 에너지를 좀 액기작을 쓸데없는 일에다가 좀 소모를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것을 그 비건설적이고 그런 데다가 자꾸 소모를 쓰기지 말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데다가 이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한번 살리는 그것이 곧 난 애국이다 그 애국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다 뭐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전 강 목사님 모시고 말씀드린 게 속이 좀 시원하군요 네 아주 후련한 그런 감인데 시간 가는 게 너무나 아까운데 이 시간을 붙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김 선생님도 없고 나도 없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강 목사님 여생의 뭐 여생이라는 말씀들이 너무 이르지만은 꼭 이루고 싶으신 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 그 좀 오래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그 저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네 내가 왜 오래 살고 싶으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5년을 지나면 2000년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꼭 2000년이란 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15년 20년 사이에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하고는 말이죠 아주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새 세상이 이제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저 비행기 타게 되면 아주 째뜨기 안에 앉게 되면 꼭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벌써부터 몇 백 마일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역사가 벌써 자군한 사이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 다르게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참 그 앞으로의 오는 미래의 우주시대 나는 지금 늘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이 저 그 이 이 우주 우주선에 지구호란 배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지구호란 배 속에서 이 단순하게 이 지구의 시대에서 우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이 거대한 역사의 도전 앞에서 나는 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것은 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좁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교회 큰 것인데 이것이 제가 적어도 보는 한 이것을 지금 바르게 들이다보고 그것을 바르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말대로 에너지를 바르게 한 데다가 모이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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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붙어 있는 한 죽어나서나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이거 뭐 1년 2년까지는 좀 안 되겠으니까 뭐 오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살아서 어쨌든 그런 일을 좀 정말 해서 그 참 그 우리 앞에 열려진 이 새 역사는 우리가 뒤로 따라가는 역사가 되진 말아야 되겠다 그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이 그대로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가던 길대로 가면 이건 망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180도로 돌아서는 역사다 이 돌아서는 역사에는 우리가 좀 선두에 서자 근데 내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는 남이 왜 가다가 넘어진 자리를 자꾸 차를 모르고 가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가던 차가 적어도 넘어진 자리는 우리 가지 말자 그거야 그걸 피해 가든지 그러자면 좀 반대쪽으로 길을 찾자 이것이 참 기회 있는 대로 글을 쓰고 말하고 떠드는데 아직도 그건 참 모기소리처럼 너무 약해서 이 목소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좀 건강하고 몇 해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참 목사님의 더 활약하시는 거 그리고 더 건설적인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이 있으시길 빌어맞지 않습니다 장시간 또 밤 늦은 시간 나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교직자로서 원로 목사이신 40년 동안의 교직생활 하시며 경동교회 당회장이시고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을 지내시고 계신 강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underlying 은혜